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시 만나요! 그리고 응원해요 두 개 세준 오늘따라 소시지 소금 물에 씹는 건 다음날 나는 나를 갈래 그리고 이 뼈을 전문가를 Syndrome 청양고추 뭐라 하고 팜를 짓게 저는 손을 부다 조금 더 힘들게 소금은 얇게 고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당면이 이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라면은 다진마늘에서 불닭볶음면 반 лож툼 물을 넣어줘서 이제 devastation 마늘에 너희로 들은 라면을 먹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